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를 운영하고 있는 주혜자입니다 제가 여기 시집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물러받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러받은 지가 올해로 43년째 되는데요 홍국수만 하기에도 손님이 너무 많아 벅차서 다른 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을 삶고 갈아서 모든 양을 하루에 다 소비시킬 수 있는 양만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한번 갈고 오후 2시쯤에 한번 갈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콩은 하루에 전부 소비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면서 또 쫄깃하고 그냥 맛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남은 음식은 그날 저녁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위생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국수, 홍국수 한 그릇 사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